Herm2 Herm2 없애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장이죠 'mび튀어하시면 심장이 비트질 것 같고 상식을 비트러버리는 그리고 공연이 기다려져시죠 안그러니 버블? 미쳐버릴 بУoured 신 시작합니다 컷 매일매일 즐겁게 달린 행님 날아가 ienne ㅋㅋㅋㅋㅋㅋㅋ 놉소!!! آ crucified 당신들은 누구야 안 patri Д楚 자자신참 일단은 진정해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해겔 씨 뭐냐고! 뭐야? 안되지 안돼요 우리 친구!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런 천박한 언행을 환영합니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다양한 친구들의 즐거움을 위한 직후 그이 저는 지금 상상이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 환상들을 맞닥뜨린 거라네? 그 배의 소감만 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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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잖아... 어... 좋네요... 그... 그래서... 어떻게... 나가자 그... 어... 그게 놀라지 말고 들어봐 고민이 마스크가 정말... 일단 우리 새로운 멤버를 위한 견학부터 시켜줘야지 어... 가지고! 이것은 바로 템트야! 자네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곳이지 어떤 활동이 있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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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풀, 미니골프, 기타 등등! 그게... 전부인 거죠? 물론 아니지! 흥! 흥! 깨끗하게 청소해야 겠구나... 제가 할게요 버스! 나 왜 그러는 거니? 잠깐 잠깐만요 맞아 대체 뭘 본거야? 내가 장담컨대 여기에 그런 디지털 환경은 없어 대화 줄까? 자네 이름처럼 이름이요? 줄까? 잠깐만 내 이름을 깔잖아 누구나 디지털 서커스에 들어오면 왜 기억하지 못하더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라네